파키스탄 수도 이슬람 아바드에서 임란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며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보안군 4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시위대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봉쇄한 컨테이너 장벽을 뚫고 이슬람 아바드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보안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시바즈 샤리프 총리는 무정부주의 단체가 의도적으로 법 집행요원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모흐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경우 실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기자들이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AP통신 소속 사진기자가 시위대에 의해 폭행당하고 장비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으며 현재 머리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대부분 시위 현장 취재를 중단하고 보안 조치와 도시의 긴장 상황을 보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란칸 전 총리는 2023년 8월 뇌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태로 150건 이상의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 건물들이 있는 레드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모여 있으며, 칸 전 총리의 아내 부시라비비는 평화로운 행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4천 명 이상의 시위들을 체포하고 모바일 인터넷과 메시징 플랫폼을 차단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시위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슬람 하바드와 주변 도시 간 이동이 차단됐으며, 교육기관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PTI는 모바일 서비스 중단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금지된 X 플랫폼은 VPN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키스탄 정부와 시위대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